우주소녀 와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주왁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너무 크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여름에도 우주소녀 해피 들으면서 행복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7년 DMT 평화콘서트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희 우주소녀가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구요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 이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 아직 다음 무대가 남아있으니깐요 다음 무대까지 끝까지 즐겨주실거죠 네 그럼요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릴건데요 다음 무대는 저희 3집 타이틀곡 너에게 닿길이라는 곡이에요 네 그거를 끝으로 저희 인사드릴건데요 평화콘서트에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선배님들의 무대가 끝까지 남아있으니깐요 끝까지 재밌게 즐기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우주소녀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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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